하나님의 말씀은 출협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대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반을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대 일이 탈로 되었더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의 평강의 보호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일의 배가 저녁 7시 반에 들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설교길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상고하고 있는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년이 모세의 생애는 크게 3등분이 되죠. 첨 40년, 두번째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첨 40세까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의 궁궐에 살았죠. 두번째 40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세번째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출애급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보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쓰임을 받기까지 3분의 2는 준비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무슨 준비를 그렇게 80년이나 하는가? 80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애의 마지막 3분의 1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의 3분의 2 인생을 준비하는 데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 3분의 1,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는 무엇을 배웠던 것이죠? 바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는 데 썼습니다. 두번째 3분의 1, 곧 미디안 광야에서는 뭘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바로 온유와 인내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 두번이 40년의 세월이 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준비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낼 때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정치 그리고 행정, 학문, 무예를 익히는 것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처음 40년, 그야말로 철 모르는 시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장례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위해서 그가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애굽의 학문에 정통하고 무예에 숙달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 꼭 필요한 학습이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의 훈련, 인내의 학습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한 복지 직전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정말 철철하게 필요했던 것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양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데 있어서의 온유와 인내가 없이는 모세는 결국 좌절하고 난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손 안에서 연담받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양무리들을 그가 온유와 인내로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난한 땅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첨삼분의 1에서 첨삼분의 2로 넘어가는 그 과정 전기가 필요했는데 그 전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살인사건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어떤 히브리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사한 후에 몇 살 때일까요? 바로 40세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40세가 이르도록 애국의 학문과 무예를 익혀서 장사 바로의 후계자 그 왕자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가 애국의 바로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왕자의 난 정권 암투의 희생물이 되고 그 희생에는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한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서 자기 의사와 반하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처 죽여 모래에 감춘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기를 대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룰러 앤 조지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애국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아 이리 탄로가 났구나 바로가 그것을 알고 트레이터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구요?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게 되었는데 그 하루가 40년이 될 줄을 모세는 미처 몰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생의 마지막 3분의 1에 쓰시려고 전반 3분의 1 중반 3분의 1 동안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애국의 궁궐에서 왕위를 획득할 때까지 암중 모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모세는 결코 두 번째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 모세는 정쟁의 희생물로 그 삶이 끝나버리고 말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모세의 격분, 혈기, 의분이 있었던 것이죠. 옳다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처죽일 정도로 그것은 모세의 결함, 허물, 잘못일 것입니다. 민족적인 감정만 앞세워서 의분과 격분된 상태로 사람을 죽였고 그 결과 모세는 도망자, 탈주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러한 인생유전 속에 하나님이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미래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장차 그에게 막힐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려 하실 때 그를 세상으로부터 광야로 분리시켜 내십니다. 그 구별의 역사, 분리의 역사가 없다면 모세의 준비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생애, 전반 3분의 1에서 중반 3분의 1으로 옮겨가는 그 사건 속에 불행한 사건, 무발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중반, 모세에게 꼭 필요한 온유와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려 미래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는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미쳐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자기 야심으로만 본다면 처절하게 좌절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질 않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중요한 신앙사상이 왜 성경 속에 그렇게 용어로서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일까 거의 나오질 않아요. 다른 문맥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포사이트, 예견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 외에 섭리가 성의에서 한 용어로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 자체는 끌어당길 섭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Providence 전지하시고 영혼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앞날을 미리 보시고 추선하신다 라는 것이 Providence의 의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 원치 않는 불의 고통과 불행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허락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누구나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동적으로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행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불행도 고통도 결국은 다 합하여 선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로마스 8장 28절에 나와있죠. 로마스 8장 28절은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에는 실제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2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스 8장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스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 혹시 내용상으로는 상통한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것이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심을 입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뜻을 받들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가? 그런 질문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자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가는가?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싫어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마음 같고 그런 행태로 살아왔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달게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형통한 일이든 좌절이 되는 일이든 모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일은 그야말로 그 인생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좌절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셔서 장차 하나님이 있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는 기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증가하는 이 놀라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말씀의 이 골 앞에 우리 마음과 삶을 비춰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가 만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